10시 고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새벽에는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해서 이제는 스위스가, 스위스 UBS가 인수를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며 은행발 위기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급한 불이 꺼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낙북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현황 어떤지 코스피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0.1%로 소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2,399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3천억 원가량 포착이 되고 있는데 2,4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한 흐름 파악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출발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2,386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최저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최저점을 터치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낙북을 축소를 했고요. 최고점은 2,400포인트선 회복을 하면서 2,405포인트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1.97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고점을 터치한 이후 탄력이 다시 한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향방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수급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광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1,276억 원 매도 5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오늘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474억 원 사들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0.34% 오르고 있고요. 801포인트선 지나갑니다. 거래대금은 5조 1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초반에 79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최저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8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0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터치했는데요. 803포인트에서는 탄력이 잠시 둔화가 되면서 800포인트선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주체별 동향 분석해 보시면 오늘 개인반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44억 원 매수 5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6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136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전일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나타냈었는데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한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죠. 바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 해제가 됐는데 실외부터 실내 그리고 이제는 대중교통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마스크 착용 해제는 2년 5개월 만에 있는 일인데요. 이에 따라서 개장 직후부터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 흐름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니몰입니다. 토니몰이가 7.14%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니몰이 뿐만 아니라 클리오 같은 종목들, 특히나 이런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주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클리오도 0.82% 오른 1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암울의 퍼시픽 같은 대장주들도 오늘 큰 폭의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암울의 퍼시픽이 3.16% 오른 13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암울의 퍼시픽 우선주는 3.78% 오른 4만 2,6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화장품이 3.53% 오른 7,92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57% 오른 2만 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츠 함불도 2.95%로 3%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17,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3% 오른 58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LG 생활건강 우선주가 2.86% 오른 25만 2,000원, 한국홀마 같은 제조업체도 2.37% 오른 3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우와 같은 화장품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오늘 큰 폭의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4.55% 오른 1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인공위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인데요. 우주정책 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세미나는 여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특별법은 지난 2일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인 보수체계, 연구개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위원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등 한국판 나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오늘 이 기대감이 주가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P위성이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0.23% 오른 2만 3,7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 종목으로 인텔리안테크가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도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7% 오른 9만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86% 오르면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노코도 2.91% 오른 2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빨간별을 켜내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 후보자로 선정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세계 DF와 호텔실라,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3곳을 면세자 일반 사업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증권가는 이와 관련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신세계와 순수 면세기업인 호텔실라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들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호텔실라부터 보겠습니다. 호텔실라가 4.52%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7만 6천 3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세계 살펴보실 텐데요. 신세계도 2.42% 오른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도 2.3% 오른 5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